입력 2019.01.20103.00의 물결표.21 남자 프로. 농구 울스타전이 열린 창원실내체육관. 프로배구 남녀 울스타전이 열린. 대전축무체육관의 성공 교롭게 최근 영화 흥행작 보헤미안 랩소디. 위. 실제 주인공인 영국 록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출연했다. 같은 날. 각기 다른 장소에서 거의 동시에. 별들의 잔치. 늘버린 겨울철 실내스코. 트라이벌들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짜낸. 신스틸러. 생. 베스틸러. 였다. 농구에서 놀스타전 최고참전 태풍. 39. kcc. 이가짜 콧수염을 붙이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코트에 등장했다. 팬들은 그가 음악에 맞춰 춘춤보다 쉴 새 없이 떨어지는 콧수염의 포복절. 도하며와 노를 보냈다. 전주 kcc 위전 태풍. 39. 221 프로농. 구올스타전. 경남 창원 체육관. 에서 록밴드 퀸 위보컬 프레디 머큐. 리로 분장하고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재영. 23 흥국생명. 2프로 배구올스타전. 대전 충무체육관. 에서 득점에 성공한 워드호. 라헌아이. 23 미국 ibk 기업은행. 와 함께 춤추는 모습. 연. 합뉴스 송정헌 기자 농구에 풍큐리 가 있었다면 배구 코트엔 덕큐리 가 있었다. 올스타 사전 팬투표 1위를 차지한 한국전력의 서재덕. 30 은하의 유니폼 뒤에 프레디 덕큐리라는 자칭 별명을 붙이고 나섰다. 서재덕은 경기도 중득점에 성공하자 곧바로 유니폼을 벗고 러닝. 차림으로 마이크를 잡은 디킨의 노래 we are the champion. 웨어스의 챔피언에 맞춰 동작을 취했다. 경기우 전 태풍은 생. 전 처음 러닝구 러닝셔츠 입었는데 나 어때 보이냐 고너스레를 떨. 벗고. 팬들로부터 인기상을 수상한 서재덕은 팬들이 주신 거라 기분죠. 개받겠다. 고 말했다. 배구 올스타전 백미인 스파이크 서브 콘테스트에. 선시 속 95를 기록한 현대건설에 마야. 31 스페인. 가차지했다. 지난 시즌 서브퀸 문정원 27 한국도로공사 224란. 깜짝 신기록을 세웠으나 끼게 오류로 밝혀졌다. 상금은 문정원과 마야무. 두 받았다. 농구 올스타전에 꽃덩크 콘테스트에 선 김종규가 360도 회. 전덩크 묘기로. 자주색 복면의 용포. 롱파워 왕의 거도. 까지 입고 나온. 팀동 로김준영을 쬐치고 우승했다. 점삼점 콘테스트에 선 조성민. LG. 2위를 차지했다. 카피라이트 조선일보. 닷컴 제완.